여러분, 한 번 말씀하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다르게 받을 바고입니다. 이 자리에서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번역을 치루었습니다. 국민들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대 이 기업인들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게끔 밀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. 대선장애도 한 번 더 해주십시오. 또 한 가지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. 안고 어떤 처벌도 내가 받겠습니다. 제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치인들 이제는 이 불신과 갈등을 다 씻어버리고 화해 이해와 협력으로 정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신다는 얘기입니다. 아신다는 얘기입니다. 아신다는 얘기입니다. 아신다는 얘기입니다. 아신다는 얘기입니다.